안녕하세요 애틀란트 한국엄마 이틀맘입니다. 오늘도 제가 아주 예쁜 집을 보고 왔습니다. 람버트 하이스쿨 저희 동네 잔슨클릭에 있는 집입니다. 방 4개, 화장실 3개, 39만불 한국돈으로는 4억 4천 정도 되나요? 네 함께 보시겠어요? 집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다이닝 문입니다. 다이닝 테이블이 아주 소박하게 놓여 있고요. 밖에 지는 꽃도 참 아름답고 분위기 있어 보이네요. 좀 아쉽다면 사진에서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았어요. 왼쪽에 오피스룸은 들어가는 문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색상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요. 그리고 화장실로 통하는 슬라이딩 도어도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. 문도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히고. 화장실은 올 수리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. 집을 팔기 위해서 수리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자재나 이런 타일 같은 게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타일을 쓴 것 같아요. 그리고 타일도 천장까지 바닥에서 천장까지 다 타일을 붙여서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 더 커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. 바닥에 자갈도 모래자갈처럼 아주 예쁜 걸 깔았어요. 손잡이도 고급스럽고 좋은데요. 화장실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싱크대도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 해놨고요. 이날 어제 날이 너무 더웠어요. 반팔 입고 갔어요. 그전까지만 해도 추워가지고 긴팔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옷을 놓을 수 있는 창고도 있었고요. 이제 부엌과 거실로 들어가 볼까요? 아, 아늑한 느낌은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조금 좁네요. 누군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준 것 같아요. 이미 이사를 다 나갔고 집 수리를 하고 이렇게 액자와 쇼파를 작은 걸 들여놔서 좀 더 커 보이는 효과 그리고 이렇게 거울을 놔서 집안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린 것 같아요. 집 하실 때 이런 시각 효과를 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창문들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. 또 이 집에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썬룸이 따로 증축을 한 것 같은데 어, 썬룸 위에 저거 대형 포크 아닌가요? 갈콜인가? 인테리어 너무 예쁘죠? 썬룸을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.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다이닝 테이블 놔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싱크대도 생각보다 아주 예쁘네요. 깔끔하고, 그렇죠? 예, 냉장고도 아주 깨끗했고요. 정말 이사 나가면서 청소를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. 등들도 비싸지는 않으면서 깔끔한 걸로 해놨고 여기는 펜츄리, 아직 덜 치웠네요. 그리고 펜츄리 지나서 세탁기, 건조기가 괜찮네요. 이 정도면. 그리고 세탁실을 통과해서 거라지, 거라지 창고로 나갑니다. 거라지의 약간 공간들이 활용도가 높게 되어 있네요. 거라지 문이 두 개라서 차 두 개 들어올 때 편하게 해놨고요. 생각보다 거라지는 꽤 넓었어요. 자, 그러면 다시 안쪽으로 가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부엌 한번 다시 보고, 거실 한번 보고 2층으로 고고고! 2층은 카펫으로 되어 있네요. 따로 이렇게 넓은 공간은 없지만 내 현관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. 바로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. 집이 굉장히 밝았어요. 이쪽이 남향인 것 같아요. 밖에 잔디가 보이고, 밖에 창문들이 아주 환하게 불을 켜놓긴 했지만 불을 꺼도 굉장히 밝았거든요. 이 정도면 남향 집으로 굉장히 밝은 집이에요. 화장실, 공용 화장실. 이 화장실도 깔끔하네요.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는 아니지만, 또 싼 티 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이것도 올 수리되는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. 손댈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쪽에서 거실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것도 나름대로 또 이쁘고 답답하지 않고 좋으네요. 2층에서 밥 먹어 하면 여기서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. 조금 의외로 안방 구조가 안방이 좀 그러네요. 아마 안방 밑에가 거라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게 약간 낯설기는 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좀 안방은 넓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침대 하나와 이렇게 장식들을 조금 간단하게 해놨고요. 옷장이 아래층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이게 옷장이 참 예쁘네요. 빈티지 하면서. 그리고 저쪽 공간은 이제 체어, 의자 같은 거나 탁자 같은 거, 부부 탁자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짜자잔!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올 수리가 되어 있었어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이키아 정도 수준보다 조금 좋은 그런 자재로 된 것 같아요. 그래도 참 깔끔하고 예쁘네요. 제 생각에 이 집은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들 한두 명 있는 부부가 살면 딱 적당한 집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살기에는 조금 뭔가 약간 좀 안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안방이 1층에 좀 넓게 있는 집이 좋거든요. 이 안방이 1층에 있다면 저는 이 집을 샀을 것 같은데 아,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. 정말, 네. 다 올 수리가 돼서 크게 손볼 거는 없어요. 아, 이 블라인드. 블라인드가 조금 집에 안 맞게 옛날 싸구려 블라인드라 블라인드를 커튼으로 바꾸는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야외는 어떤가요? 네, 뒷마당도 꽤 넓어요. 이따가 옆마당 보시면 정말 기절하실 텐데요. 뒷마당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. 이렇게, 네. 와, 밤에 불 켜고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바베큐 파티하고 여기서 저녁 먹고 친구들하고 파티도 하고 아직 그럴 땐 아니지만, 네. 썬룸과 이 뒷마당이 정말 아주 아주 마음에 들게 잘 해놨어요. 자, 그러면 다시 한 번 거실과 부엌을 확인하고 네, 밖에 나왔습니다. 이 집에 제가 집을 바라보고 오른쪽 마당이 정말 축구장이에요. 축구장. 저 끝까지가 이 집 땅이라고 합니다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축구 한 판 해도 될 정도의 땅이에요. 근데 좀 살짝 아쉽죠. 네, 잔디도 완벽하게 깔린 건 아니고 조금 관리를 안 한 것 같은 느낌? 가을이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. 조금 더 조금만 조경을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이 벽돌, 하얀색 벽돌이 너무 예쁜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 거라지에 있는 이 전등이요. 전등. 전등 너무 예쁘죠? 네, 전등도 예쁘고 하얀 벽돌도 예쁘고 저 현관에 빨간 전등 보이나요? 아, 저 빨간 전등과 다 죽어가는 또는 낙엽의 저 꽃도 아, 너무 예뻐요. 집이 예쁘지만 내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작았고 1층에 안방이 없어서 저는 이 집은 그냥 보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. 예,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. 다음 집에서 또 뵐게요. 바이!